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드기드새 기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제 하락장은 진짜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아직까지 하락이 끝나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마지막 거래일 그 다음에 설을 앞두고 좋은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길 기대하며 오늘 증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림을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내용 정말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8% 상승 그 다음에 코스닥은 2.7% 상승으로 저 기드시 3% 안오르면 삐진다고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 2.8%나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증시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매동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개인이 2,600억 매수 외국인이 아직도 현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얼마나 팔았나 봤더니 6,900억 매도 그런데 그 반면 기관은 3,900억이란 매수하고 연기금은 700억이란 매수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연기금이 무엇을 샀나 봤더니 LG앤솔, 네이버, 삼성바이로직스 이렇게 3가지만 100억원 이상 매수했고 그 다음에 LG앤솔을 무려 1,400억이나 매수했습니다 그렇다면 LG앤솔을 빼면 오히려 팔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오늘 연기금이 100억 이상 매도한 기업들이 뭔가 봤더니 삼성전자,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IT, LG노테 이렇게 6가지를 큰 폭으로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연기금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삼성전자 그리고 항상 2등은 SK하이닉스였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어색하네요 LG앤솔이 2등에 이렇게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LG앤솔이 큰 폭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6%나 올랐는데 이러한 흐름이 한 번만 더 일어난다면 시가총액 순위가 또 바뀔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과연 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 더 2등에 갈 수 있을지 이것도 재밌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환율은 1,206원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최고치를 달성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증시는 닛게이는 크게 올랐는데 상해랑 항생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닛게이 2% 상승, 상해조합 0.2% 하락, 항생 0.7% 하락 중 그리고 어제 많이 빠진 나스닥은 오늘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1.2%나 상승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과연 오늘 저녁에도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 최근 들어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불안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외국인 기관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LG 앤솔, 삼성 SDI, SK노베이션, 위메이드, SKIT, 현대차,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전자고, LG전자, LG디프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SK이닉스, LG화학, 고퍼스, 휴마시스, 기아, 하나금융지조, KB금융, 하이브, 심텍, 셀테리온 헬스케어, HDC 한산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LG앤솔, 삼성전자, SK에닉스, 네이버, LG노테이, 삼성전기, 대한항공, 기아, LG생건, 그래프톤을 매수하네요 다음으로 주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5일짜리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기드시 대신 공부해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5일이 지나면 2월 3일 목요일날 그때 증시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중국, 대만, 홍콩이 휴장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건설, 로봇, 반도체 자 오늘은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코로나19가 좋았는데요 SD바이오센서 9.8%나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어가는 게 벌써 3일째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식에 힘입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휴마시스 상한가, 수젠택 26%나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건설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현대건설 9.6% 상승, DLENC 7.8% 상승 자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던 칼날이었던 건설주가 엄청나게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첫 번째, 현대엔지니어링이 철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주 중에서 대화급이 상장하니까 다른 건설주에서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최근 들어 주가가 쭉 빠진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현대엔지니어링이 철회를 했으니까 이때까지 주가를 짓누렸던 그 우려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호재 속에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DLENC는 호실적 뉴스도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IS동서 5% 상승, 대우건설 6% 상승 건설주 전반적으로 전부 다 좋은 의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로봇 관련주가 오늘 좋았습니다 로봇티에이즈 11% 상승, 퍼스텍 11% 상승 자 올해는 로봇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저 키리슨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로봇, 그 다음에 우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올해 가장 빛나는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뉴스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한번 키분들도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반도체가 강하게 티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6% 상승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에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7만원 초반까지 왔던 삼성전자도 7만 3천 3병까지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네요 2.8% 상승합니다 게다가 DBIT도 2.5% 상승 하나 마이크론 9.4% 상승 LX 세미콘 7.2% 상승으로 전부 다 좋은 의름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개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관련 주저 대원 미디어 오늘 9%나 상승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대원 CI가 웹툰 다시 한번 빛 속으로 이 작품이 일본에서 연재 첫날 매출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주가 9%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위메이드는 엄청나게 하락했는데요 8%나 하락합니다 위메이드 디파이에서 이자 과지급 사고 인출금 99% 해보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가상자산 코인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게 해킹을 당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되어 그런데 위메이드는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지급한 이자는 벌써 99%를 회수해 곧 전액을 복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지수사 전환에 성공한 포스코 물적 분할 불확실성 인수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쟁은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LG화학은 4.7% 올랐는데요 그런데 그 반면 LG엔솔은 10% 하락 그리고 SKIT도 9.4%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제 저녁에 미국에서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래도 1월의 마지막을 조금은 좋게 끝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5일 동안 와 진짜 푹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푹 쉬시고요 돌아오는 목요일도 진짜 좋은 소식을 연달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